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부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밖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밖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두라 사랑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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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